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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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몸에 원래대로 돌아갔다! 어! 어? 뭐야? 아! 아! 아니! 아기는 편했잖아! 안 돼! 아유! 번개를 맞고 우리 애들이 여보까지 아기가 돼버렸네 아유 어떡하면 좋나 이거 비도 안 내려서 번개를 한 번 더 맞아야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같던데 아유 어떡하면 좋지 야 범세야 거기 들어가면 안돼! 여기 가면 안돼! 아 아 자 어떡하냐 이거 아 아기들치고는 얌전한데 얌전한데 야 애들아 여기서 좀만 앉아있어 아빠 저기 설거지가 밀려가지고 엄마도 없어가지고 내가 설거지 해야될 것 같아 설거지하고 올게 애들아 가만히 놀고 있어! 아 위험한거야 집은 안돼 올라가면 다쳐요 어 내려가 내려가 오케이 잘한다 어 여기 너무 높은데 쉬워야겠다 쉬워야겠다 아 여기 가만히 있어 설거지 빨리 해야지 이거 설거지 너무 많아 어 어 어디가 여보 어 여보 아 그거 개밥이야 먹으면 안돼 먹으면 안돼 먹으면 안돼 아 아 아 아 아 왜 그런거지 왜 오는거지 왜 오는거지 왜 오는거지 아 배고파서 그런거가 잠깐만 기다려 일르지 좀 오라 내가 밥줄게 그 분유병 어디있지 분유병이 옛날에 썼던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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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아 아 조용해졌다 아 아 다행이다 아 근데 어디갔어 요루아긴 어딨어 요루루는 어딨어 우리 딸 어딨어 어디가는지 알아 아 아 말을 해줄일일이 없지 아 어디갔어 어디갔네 어디갔네 아 아 요루 어디야 왜 울고있어 어딨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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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질 바질 똥을 쌌구나 아 조금만 기다려 나 기저귀 기저귀가 어딨더라 아 조금만 기다려 아 아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가려줄께 빨리 빨리 까꿍 운이 운이 나 갈아줄께 누워봐 누워봐 이거 추워하겠다 추워하겠다 자 누워봐 누워 누워야지 누워야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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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새거다 새거다 후우 아하 후루루루룩 까꿍 아 귀여워라 아 아 아효 아효야 조심히 놀고 있어 아 힘들어 죽겠네 아기가 세 명이라니 아 너무 힘들어 어? 어? 전화가 오네? 아 얘들아 가만히 있어 전화 받고 올게 아 또 아 바빠 죽겠는데 누구 전화해? 도대체 아 아 아 아 예 부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아 아 네 저 아픈거 다 나왔습니다 아 아 네네네네 맞습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아 아 그 서류요? 아 그 서류 빨리 올려달라고요?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애들 어디갔어 아 아 아 애들이 없어져가지고 아 네 그 서류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작성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예 빨리 애들 어딨어 아 서류도 올려야되고 파파 죽겠는데 애들이 또 어디갔니 와 messages 아 load Seo 아 왜그래 왜краї 왜그래 왜그러는데 왜그러는데 왜그래 왜그래 왜그러네 아 알았어 알았어 얘들아 얘네가 왜 그러는거지 아 인형때문에 싸우는거구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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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아 범수야 범수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범수 인형있네 여기 범수가 좋아하는 인형 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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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호야 미호야 인형있네 이거 갖고 놀면 되겠다 아 이건 싫어? 응 이건 싫다고? 아 알았어 이거 이거 돈이 더 죽지 돈 가지고 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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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아하하하 애들이 새벽이니까 힘들어 죽겠네 아 여기 애들이 재밌게 놀고있어 아빠 이거 서류 작성해야되서 아 됐다 이거 빨리 빨리 부장님께서 빨리 올려줘야되는데 메일로 보내야되는데 후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어 애들이 조용히 있네 아 애들아 이제 자야지 아 애들 빨리 재우고 빨리 소리 올려야겠다 애들아 여기 애들아 여기 자자 일단 요로 여기서 자고 아 어 미호는 내가 침대 하나 갖고 올게 기다려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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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 죽겠네 자 자 침대가 왔어요 자 여기 누우면 되겠다 여기 누우면 되겠다 여기 누우면 되겠다 됐다 자 애들아 내가 자전거 불러줄게 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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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애들아 잘 들어 어 엄마가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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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노래 안 부를게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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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됐네 하자 요로 자자 토닥토닥 해줄게 토닥 토닥 자 봄도 자고 잘자 굿나잇 자 여보도 잘 자고 오오옹 아 얘는 잔다 이제 빨리 서류를 작성해서 부작렉터 올려야겠다 에 아 아 불 꺼줘야겠네 어 됐다 빨리 컴퓨터 빨리 이거 빨리 서류 올려야 되니까 아 이거 빨리 빨리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아 이거 서류 빨리 올려야 되는데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우리 이쁜이들 왜 일어났을까 아유 아 배고파서 그런가? 먹어볼래? 아 이거? 아 이것도 아니야! 아 이거 뭐지 그럼? 아! 아! 아아아아아아 그.. 그.. 어.. 어.. 이거 왜 일어났지? 왜 일어났지? 아 도대체 왜 일어난거야? 미치겠네 아아아 그래그래 동화책 읽어줘 동화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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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동화책 읽어줄게 동화책이 부족했구나 얘들아 아 누워누워 얘들아 동화책 읽어줄게 내가 아빠가 아 동화책이 영원해 아 어 내 해줄게 누워누워 자 들려줄게 자 옛날 옛날에 어 잘생기고 멋진 이유맨이 살았어요 아악 아악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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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책 안 읽을게 아빠 오케이 자자 얘들아 자자자자자자자 늦네 코 늦네 자아 잘 잔다 잘 잔다 잘 잔다 잘 잔다 잘 잔다 잘 자아 아 그럼 빨리 바로 끝내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얘들아 잘 자네 이제 아 이거 30분만 빨리 끄딱하고 빨리 끝내야겠다 아 아 호우 됐다 이제 얘들아 잘 자아 아빠 이제 갈게 아 아 제발 일어나지마 제발 일어나지마 제발 일어나지마 제발 일어나지마 하하아 어우 우리 딸 왜 일어나 우리 딸 왜 일어났을까 아 알았어 아 아 아 아 아 뭐가 부족해 자 자 자 아빠가 자 아빠가 재밌는거 보여줄게요 자 자 이 병사있죠? 이 병사가 병사가 졸려서 코 냈네 했어요 없어졌네 애들 일단 눕자 눕자 어 눕자 자자 자자 오케이 자자 누르 자자 아빠 안갈꺼야 여기 옆에 있을꺼야 여기 딱 옆에 있을꺼야 딱 있을게 걱정하지마 자는거 다 보고할게 자 자 자 요리야 자자 누워야지 그래 한칸 앞으로가고 누우면 될꺼같애 아 잘잔다 아 잘잔다 이제 진짜 자는거겠지 이제 가야된다 잘잘들아 잘잘들아 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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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보무수 아요 그래 잘잔다 아 아 왜 일어났을까 재워줄게 재워줄게 아빠 여깄어요 아직 잘자 자 이제 가야겠다 안가 아빠 여기있어 여기있어 그래 냈네 잘잘들아 됐다 아야들 다 지웠네 드디어 아야들 다 지웠네 드디어 옆에서 일어날게 다크서클을 지은 상태로 오케이 액션 아 이제 나도 한숨잡을까 애들 빨리 다시 올라 모습으로 돌아와야될텐데 아 우리 이쁜 뻥아들이 아빠 여기있어요 어디 안가요 아빠 어디 안가요 그래 눕자 애들아 아빠가 여기 잘타까 절대 안갈게 절대 안갈게 얘들아 아이 걱정하지 말라고 어 빨리 자아 아 요리도 빨리 누굴 여보도 빨리 누굴 빨리 누워 빨리 아앗 아앗 에잇 안자면 떽한다 아앗 아앗 알았어 알았어 아싸싸싸싸 빨리 자자 빨리 자자 빨리 자자 빨리 자자 빨리 자자 빨리 자자 아아 아빠 어디 안가요 이리와 아앗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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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